자 네 안녕하십니까 모비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타첨왕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모비스가 오늘 그래도 2% 정도 소폭 상승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모비스는 이 4천원 라운드 피규어 자리를 지속적으로 좀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구간에서 박스권 단기적으로 행보해주고 자 수량들을 모아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주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자 모비스는 분명히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가장 강력한 종목이고 자 이 모멘텀에 따른 이슈만 나온다고 하면 자 충분히 전고점 이상은 넘어서죠. 전고점이 뭡니까? 자 저는 2만원 이상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께 이런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게끔 대응 방법과 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모비스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주주님들께 명확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자 지금 모비스 단기적으로 반등 이후에 조정이 나왔죠. 자 이런 구간에서 제발 흔들리지 않도록 자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은 꼭 좀 해주시고요. 자 제가 영상 중간에 구독자님들 이벤트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꼭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비스가 단기적으로 초전도체에 대한 이슈로 올랐고 조정을 받았다. 자 저는 물론 맞습니다. 뭐 이슈가 돼가지고 수급들이 몰리면서 자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의 모습을 보여준 걸로 확인이 되는데 자 저는 이런 반등 같은 경우가 자 이전 이 매물대들이죠. 자 이전 매물대들을 완벽하게 소화를 해주고 자 우리 개미들을 한 번 순환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력의 매집 패턴 중에 하나가 더 위의 구간까지 자 올라가기 위해서는 전고점에 있는 개미들을 털어주고 가야 되는데 자 본전을 줄 것처럼 떨구고 자 줄 것처럼 떨구고 하면서 자 이전 개미들을 내려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새로운 개미들을 탑승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급등을 만들어내줍니다. 자 하지만 이런 급등 구간에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실 필요가 없고 자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매물대들을 파악해서 자 정확하게 차익 실현을 하고 자 지금처럼 조정이 나왔을 때 최대한 비중을 늘려서 올라갈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주가 상승에 대한 준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구간 이 4천원이라는 이 라운드 피규어 자리를 잘 지켜주면서 자 우리 주님들이 이 구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간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저는 지금 구간에서 자 두 가지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상승장과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공포감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매집을 하는 이런 하락장에 대한 상황까지 완벽하게 대응법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영상은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오시면 앞으로 큰 도움 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모비스 주가가 가장 올라가기 좋았던 구간이었죠. 약 400%라는 금액을 올려줬던 이런 이슈가 있는데 중입자 치료를 한 달 만에 전립선 암에 대해서 모두 소멸이 됐다. 자 근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자 이거 9월 달에 이슈 나오면서 400% 이상 상승을 보여줬는데 고정형 치료기가 3월 달에 가동이 됐죠. 자 하지만 치료 한 달 만에 성과가 나오면서 자 4월 달에 이 성과에 대해서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로 다시 돌아가서 본다라고 하면 작년 3월 달 이슈가 나왔는데 자 이런 주가에 대한 변동이 없었죠. 자 핵융합 관련해가지고 한번 매집을 진행을 해주고 초전도체 이슈로 왔다갔다 엄청나게 흔들어주면서 이때 가장 큰 매집을 진행을 해줍니다. 자 그러다가 중입자 치료기에 대한 이슈를 터뜨리면서 자 저점 대비해서 약 400%죠. 4배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자 이때 한번 세력들이 나갔다라고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자 하지만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중입자 치료기 관련해서 고정형과 회전형 치료기가 연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자 고정형은 작년에 이슈로 소멸이 됐고 회전형 치료기는 올해 이슈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인들이 이런 흔들기 구간에서 절대적으로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고 자 지금 서울 연세대 스브란스병원 이후에 우리나라 두 번째 점 자 부산 기장군의 중입자 치료기 센터가 이제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올해 4월에 총선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비 후보들도 이 꿈의 암 치료기 중입자 치료기에 대한 암센터를 유치하겠다라는 이런 공약들을 자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입자 치료기 센터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설립을 진행하겠다라고 한 곳이 세종도 있고 자 추가적으로 삼척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연이어서 부산에 이어서 세종과 삼척도 중입자 치료기 센터에 대한 설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사항이 자 이제 세계 최초 회전형 중입자 치료기가 추가적으로 가동을 실시합니다. 자 고정형 치료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전립선 암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기였고 자 지금 회전형 치료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3대 난치암이죠. 자 폐암 간암 그리고 췌장암까지 자 내부장기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암세포들을 정밀하게 타격을 통해서 후유증 없이 치료해 줄 수 있는 꿈의 암치료기가 이제 가동을 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우리 주제님들 이런 상황에서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하락분에 있어서 절대로 흔들리실 필요가 없고 자 제가 소통방에서 우리 주님들께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자 모빌스 주요 구간에 대해서 6,110원에 대한 돌파가 나왔지만 자 만약에 이탈하면 일부 차익실현 가지고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잔디적으로 모빌스 관리에서 소통방 입장에 계신 주제님들은 34% 6,100원 구간이죠. 자 이때 차익실현하고 지금 조정까지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타점에 대해서 공유를 좀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자 저는 모빌스는 정말 확실하게 타점 공유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유를 좀 희망하신다. 자 그런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자 우리 뭐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런 타점들에 대해서 전부 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자 뭐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주님들이 지금 이런 조정구간이고 단기간 박스권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우리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자 제가 우리 주님들 모빌스에 대한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자 구독자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서 자 수익을 극대화시키길 바라겠고 자 그 수익분 가지고 자 모빌스 비중을 더 늘려 보시는 걸 가장 강력하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벤트 한번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안전하게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자 우리 주님들 이 복리의 힘을 아시나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으니까 우리 주님들이 꼭 참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세력주 포착을 통해서 급등주를 추천을 해드리고 시초가 매매 7일 이내 단기 종목 그리고 기간과 외인의 집중 투자 이 매집주까지 총 4가지 섹터로 해서 우리 주님들께 맞는 이 매매 스타일을 통해서 자 수익을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세력주 포착 급등주죠. 자 저는 전환사체 발행 세력들의 패턴을 완벽하게 분석을 통해서 우리 주님들께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세력의 패턴은 전환사체를 발행하게 되면 주가는 하락하게 돼 있죠. 자 이렇게 급락한 주가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매집을 진행을 하고 당연하게도 주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자 리픽싱을 진행을 하죠. 이 전환가액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가를 부양하기 시작해서 고점에서 차익을 매도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 세력들이 큰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들께 포착을 해서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예시로 리튬포어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포착을 해서 우리 주님들께 공유를 좀 드렸습니다. 자 제가 2월 8일날 4,500원 부근에서 타점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렸고 자 아래 보시게 되면 7,000원 부근에서 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수익률 약 55%라는 이 엄청나게 큰 수익을 보여드렸는데 자 이게 제가 말로만 드리면 우리 주님들께 신뢰가 없겠죠. 자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채널인 타점왕 채널에서 우리 주님들께 리튬포어스 관련해 가지고 전환사체의 세력이 잔량을 처리하는 이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4주 전에 영상에 대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부분 있죠. 지금 전환사체 물량이 얼마나 남았고 이 물량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등을 시켜서 정리를 할지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환사체 세력들의 패턴을 포착을 해서 우리 주님들께 이렇게 큰 수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주에 대해서 공유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자 위에 있는 번호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급등주라고 이 세 글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포착한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시초가 매매를 통해서 매일 플러스 3%씩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방인데요. 자 이 방 같은 경우에는 1차와 2차에 대해서 추천이 나갑니다. 자 다음날 매수하기 유리한 종목에 대해서 미리 선정을 해서 추천을 드리고 두 번을 나눠서 추천드리는 이유는 장 마감한 이후에 각종 악재가 나왔을 때 자 우리 주님들이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자 이런 리스크를 관리를 해드리고 자 그리고 밤사이에 미국장이 폭락한다. 자 그럼 국내장이 망가지는 건 우리 주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1, 2차로 나눠서 2차 추천은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사이에 추천이 나갑니다. 자 3월 8일 자 오늘이죠. 자 제가 3월 8일에 시초가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드렸던 레이크 머트리얼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자 우리 주님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은 자 시가 대비해서 고가 부분 정확하게 타점들 공유 드리면서 자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15% 이상의 수익을 좀 보여드렸기 때문에 자 이런 시초가 매매도 우리 주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자 시초가라고 이 세 글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자 시초가 종목에 대해서 추천이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직장인분들은 아침에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이런 시초가 종목에 대해서는 대응이 좀 어려우실 텐데 자 그런 분들 단타를 하고 싶은데 빠르게 못하시는 분들 정확하게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들이 하루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단기와 수익 종목 중심으로 추천이 나가고 있는데 자 이 방에서는 제가 30% 자 월 30%의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와 수익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번호로 직장인이라고 이 세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단기와 수익 종목 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증권사에서 집중 투자하고 있는 매집 종목입니다. 자 돈 냄새를 잘 맞는 외국계 아이비, 뭐 제이피 모건, 골드만삭스, UBS,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까지 이 외국계 투자사와 우리나라 증권인 삼성, 키움, 미디에셋 등 자 기관과 외인들이 집중 투자한 매집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120% 급등을 예상하고 있는 반도체 AI 관련주로 CXL, 디렘의 최대 수혜주이기 때문에 이런 매집주도 우리 주님들이 관심 가져보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도움되시기 때문에 자 이 매집주에 대해서 공유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 매집주라고 남겨주시면 종목에 대한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네 가지 섹터로 나눠가지고 자 세력주에 전환사체 세력의 급등주와 시초가 매매 그리고 직장인 전용 매집주까지 자 전부 다 우리 주님들께 공유를 좀 드리면 좋겠지만 자 제가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방에만 초대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들의 매매 스타일에 맞게끔 자 급등주와 그리고 시초가 자 그리고 직장인 매집주까지 이 네 가지 방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서 보내주시면 공유를 드릴 거고 자 이거는 제가 월에 하나씩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자 우리 주님들이 꼭 필요한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종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문자를 보냈는데 아무런 답장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동시에 너무나도 많은 문자가 수신이 되기 때문에 이 스팸 오류로 인한 누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통신사에 문의를 해보니까 자 이건 통신사의 기술적인 오류이기 때문에 뭐 해결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우리 주님들이 다른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또는 재발송이라고 이 세 글자를 다시 한번 전송을 해주시면 자 제가 우선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 다시 재발송이라고 자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발송해 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들이 각자에 맞는 매매 패턴을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지금 모비스는 이전의 이 세력들이 자 매집을 했던 흔적과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구간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자 이렇게 기간과 가격 조정을 두고 자 한번 큰 급등의 흐름 나올 수밖에 없고 자 대신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 4천원 구간이죠. 자 4천원 구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체크해 봐야 되는 구간이니까 우리 주님들도 이 구간은 잊지 마시고 자 중요한 구간이니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모비스 4천원 구간부터 자 최소 2만원 이상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래 구간부터 쭉 올라가면서 자 4배 상승 보여줬었죠. 자 고정형 치료기가 400% 상승 보여줬는데 자 저는 회전형 치료기가 가동이 돼서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자 충분히 5배가 뭡니까? 저는 5배 이상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들도 모비스에 대한 이런 관점을 다시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꼭 좀 해주시고요. 자 모비스 관련해서는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주님들께 큰 수익 드릴 수 있도록 중요 구간에서 타점에 대한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함께 모비스 앞으로 있을 큰 상승 좀 대비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큰 상승 대비해서 저희와 함께 같이 하기 희망하시는 분들 자 위에 번호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모 한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 드리면서 같이 수익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모비스에 대한 이런 조정 구간에 있어서 우리 주님들이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타점 왕이었습니다. 자 자 자 자 감사합니다.